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격리된 교민들이 이번 주말 차례로 퇴소 절차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에 알아봅니다. 한범호 기자, 먼저 1차 퇴소 인원은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중국 우한시에서 전세기로 귀국한 교민 700명이 14일간 격리 생활을 차례로 마무리합니다. 먼저 절반이 넘는 366명이 15일 퇴소를 확정지었습니다.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입소자 193명과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입소자 173명인데요. 이들은 지난달 31일 1차로 귀국해 13일 받은 마지막 검체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민들의 퇴소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1차 퇴소가 이뤄진 뒤 남게 되는 인원은 334명입니다. 모두 아산 입소자로 지난 1일 귀국한 교민 33명과 자녀 2명을 돌보기 위해 자진 입소한 아버지 1명인데요. 이들은 16일 퇴소 예정입니다. 14일 실시한 검체검사 결과가 15일 나오면 최종 퇴소 여부가 확정됩니다. 교민들은 정부가 마련한 45인승 버스 37대에 나눠탈 계획입니다. 2개 자석당 1명씩 앉을 예정인데요.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자가용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교민들이 떠날 때 환송 행사도 열릴 계획이라고요? 정부는 교민들이 퇴소하는 15일과 16일 아산경찰인재개발원에서 환송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이 참여해 교민들과 특별 인사를 나누고 합동지원단과 주민들을 격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과 진천에서 교민들과 함께 생활한 합동지원단 111명은 교민들이 떠난 다음 날인 16일과 17일 차례로 퇴소합니다. 이들은 임시생활시설 건물 내부와 외부를 소독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방역활동까지 모두 마무리한 뒤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긴급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한다고요? 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긴급대책비 48억 원 투입에 이은 추가 지원인데요. 우한교민 3차 귀국과 유학생 입국 등이 이뤄지면서 지자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원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접촉자 및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는데요. 특히 아산과 충북 진천, 경기 이천 등 임시생활시설 주변 지역 소독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이 별도로 반영됐습니다. 충남에는 경기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1억 5천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마스크 등 방역물품뿐만 아니라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구 한범호 기자였습니다.